2022 국제제약 화장품 위크에서 식약처 정책설명회가 열려 저희 팜블리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째로 GMP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 방향, 둘째로 규제과학에 기반한 의료제품화 지원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의료제품법과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식약처 의약품품질과에서 2022년도 GMP 주요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올해의 QBD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란 의약품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로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제약회사들에게 QBD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즉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을 국제조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항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의약품 상호실사 협력기구인 픽스의 GMP 가이드 개정안을 반영하여 국내 기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세계적 수준에 뒤처지지 않도록 식약처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도록 하여 국내 원료의약품 GMP 규제 능력과 제약산업이 EU와 동등 수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의약품 수출액 증가에 기여하여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2 한 아세안 GMP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아세안 및 국내 GMP 조사관과 제약업계의 위견 수렴의 장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식약처 제품화 전략 지원단에서 규제과학에 기반한 의료제품화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최근 바이오 제품의 성장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개발 단계에서 적기에 규제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제품화 전략 지원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제품화 전략 지원단은 크게 세 팀으로 나뉩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 상담을 지원하는 제품화 지원팀,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고 임상 전반 과정을 지원하는 임상 심사팀, 그리고 제품화 단계에서 허가 심사를 지원하는 혁신 제품 심사팀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에서 허가까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제품화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하도록 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등을 제품화 전략 지원단이 적극적으로 앞상서서 식약처의 동반자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의약품정책과에서 진행한 공중보건 위기대용 위로제품법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요약하자면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생화학무기의 사용 또는 방사능 재난 등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특별법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위로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이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질병 상해를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하기 위한 모든 위로제품에 해당합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시판 전 허가, 긴급 사용 승인, 시판 후 조치, 긴급 공급, 그리고 보칙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 절차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본 특별법의 신속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허가, 동시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위기대응 위로제품을 우선으로 하여 심사하는 것이고 수시동반심사는 허가서류를 개발과정별로 수시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허가는 기한 내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이고 동시심사는 복합조합된 의료제품 등을 동시에 심사하는 것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허가되지 않은 약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긴급 사용 승인 제도와 유사합니다. 정식 허가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고 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이 절차를 통해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MSG사의 라게브리오, 길리어즈사의 렌데시빌 등 코로나 치료에 사용되는 위약품 등이 승인되었습니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미국에서 작년 12월 23일에 임상 승인이 되었는데 한국에는 27일의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 자료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가 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에 본 법안을 기반으로 승인된 모든 의료제품에는 시판 후 안전관리가 승인 조건으로 붙게 됩니다. 여기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RMP 등이 해당됩니다. 모든 부작용 사례가 수집되어야 하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해서 식약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긴급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법을 적용한 사례로 자가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유통개선 조치를 통해 진단 키트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여 1인당 5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등의 제안을 두었습니다. 마스크의 경우 긴급 생산 수입 명령을 시행한 사례로 이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수출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 표시 검사 등 특례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본 특별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대응의 의료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진단 시약 등이 있으며 6번 악템라주, 토실리주맙은 원래 류마티스 치료제로 승인된 것이 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치룡제로 사용하기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것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개발집중협의체를 통해 국내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사용을 위한 적기 긴급 사용 승인과 유통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설명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팜블리 4기 영상기자단 박신영, 박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